올림픽 체조경기장 특살링크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체커의 토마스 베르노 선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오리지널 보드웨이 퀘스트에서 늘 삶의 밝은 면을 보아요 Always look on the bright side of life에 맞춰서 연인을 펼치겠습니다. 토마스 베르노 선수 2009년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사위를 차지한 선수인데요. 이렇게 쇼마다 매번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열정적인 선수죠. when your true line life's grizzle, don't grumble, give a whistle. and this will help things turn out for the best. and always look on the bright side of life always look on the right side of life you give it a tr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주 멋진 점프 네 지난해에는 마이클 잭슨의 메들리로서 많은 춤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은 정말 다양한 스키를 보여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햇빛을 하네요 always look on the bright side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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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뿐만이 아니라 정말 관중계 함께하는 그런 연기를 펼쳤습니다. 빙판 위를 그냥 너무 자유자재로